총 쏘...쏘도돼요. 근데 기왕... 기왕총왕 쏘고 지금 암살로 다 잡고 있으니까 그냥 암살로 다 죽일라고 헐헐헐헐헐헐헐헐게 태현이 고 azul Oh shit, 이 놈의 arm! 이 놈의 좌우가 남아있어! 나의 왼쪽으로! 이 놈의 왼쪽으로! 좋아, 좋아, 좋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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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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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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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가지 없는거 야 어딨어 야 얘들 없다가 다 어디서 나타났냐 그릇같아 아 아 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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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없다가 어디서 나타났냐 아 오오 아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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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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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총소리도 차는데 녹았어 쓰레기가 아 party 2023 .... 에이스 ически 아 아 개명적이야 이거 이거 평이 왜 안 좋냐 주인공은 주인공 버프 있잖아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뭐라 그래야 되지 서든투 해야 돼 서든투 해 서든투 서든투 해 서든투 해 서든투 해 서든투 서든투 한 번 조슈아 안녕 건가 그냥 어떻게 하지 어그로 어그로 끌면 그냥 다 블랙해 버릴까 어떡하지 에어 아 으어 시야 아까 야 아까 그 새X 아이디 뭐야 너 때문에 다 끝났어 지금 어디갔어 안좋다 그래픽 좋다고 소문났더니 먹이든 말든 싸가점 새X 너 블랙이다 이 싸가점 꺼져 그러니까 블랙을 좀 해야겠네 내가 안하고 좀 참을라 그랬는데 하 안되겠어 그냥 그냥 블랙해야겠어 안되겠어 아무런 생각도 고민도 하지않아야될거같아 어 그냥 블랙해야될거같아 너무 어 내가 너무 봐주니까 그렇지 어 내가 봐줘서 그래 내가 봤을때 내가 봐줘서 그래 안되겠어 그냥 다 블랙이다 귀찮아 나 방 분위기 흐리는거 되게 별로 안좋아해 방 분위기 흐리는걸 내가 되게 안을만해서 방 분위기 흐리는걸 내가 되게 안을만해서 우리 친구들 다 매니저야 니들이 다 매니저라고 우리는 매니저 타워드가 다 먹으면 멀óg booking? 난 화가 내놨는데 그냥 죽은거에요 내 캐릭터가 죽었어 그래서 그냥 화불하는거야 야 목소리네 제 목소리 형 목소리 좋다는 소리 잠깐만 이거 돌멩이 괜찮냐? 아 이거 돌멩이가 걱정이네 저거 아버지 돈 불러가요 저거 아버지 돈 불러가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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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올라갈게 어 알았어 기다려봐 나도 노력중해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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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밖 STEP 흐하하하 호오오오리이 diver 하핀 아 내가 뭔가 이상하다 했어 evitar 아 돌멩이 고맙이 위치가 여기있는거야 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 삿댔다 싶더라고 그럴 수 있지 여기 아까 전에 저거 뭐지? 자막 개웃겼어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스토리 어디까지 오셨나요? 아 괜찮아 어제 자도 괜찮아 어제 자도 괜찮아 유튜브 가면 다 있어 일단은 이 문을 지나자 아 박으면 안돼? 그럴 수 있지 내려 오케이 한번 찾아 봅시다 빛을 이거 봐 다이어트 자국 봐 오지지 않냐 이런 게임이 쓰레기라고 아 나 이해가 안나 어그로만 줬어 이 쪽으로 몫가네 몫가네 아 아 몫 들어간다고 그럴 수 있지 아 오타는 해도 돼 오타 괜찮아 그런거 신경 안써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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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돼 아 여기 문이 하나있다 이쪽 오케이 여기같은데 게이득 나 혼자 냅둘꺼 오케 가봅시다 너희들 왜 숨어있는데 지금 아 이걸 터뜨리자고 아 그러자고 잠깐만 잠깐만 나도 준비 좀 안되는데 아 아 미뤄야 돼? 아 그럴 수 있지 미뤄야 될 수도 있어 어 미뤄야 될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지 아 미냐 똑바로 안할래 아 아 아 아 아 아 나무로 만들어진건 안 부서지고 아 나무로 만들어진건 안 부서지고 돌로 만들어진건 부서지고 그럴 수 있지 아 아 그럴 수 있지 아 원래 나무가 더 튼튼할때가 있어 돌보다 충분히 충분히 들을 가능성이 있지 그럴 수 있지 아 이쪽에 뭐가 있네요 아 이게 그 해적마크죠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는 음 헹 헹 헹 헹 헹 헹 헹 헹 헹 이 놈이 많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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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아멘 다시 만나네 뭐? 뭐? 뭐 시절 여기저기 우리 아very thomas 2 and that's um Adam baldridge that's joseph farrow and that's richard warren Hmm pirate captains alright so maybe your pirate pool 그쪽은 정말 ridiculous 아 alright so let's see what do you think the trick is here gotta push a button pull something maybe 하나의 터미가... 아, 괜찮아요. 아, 이리와. 형들. 한 번 더 지우는 심리한 짓끼리. 생각하니, 여러분이 비쥐을 가지고 있었나요. 이렇게는... 이 트라pezoid은, 당연히, 그 도라인의 빅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카카을 모tan하러 가슴이 있어. 하이터, 네가 다가가야야. 들으세요 Nate? 네, 네. 그러면, 이 도움을 해 이 도움을 해 주자의 도움을 해 그러면 다른 도움을... 도움을 해 주자의 도움을 해 제가 말하는... 우리의 도움을 해 주자의 도움을 해 네, 근데 어느 도움을 해? 12 도움을 해 Victor... 네? 너는 왜 이를 마치고 마치고 싶어? 아, 이건 피씨로 못함 아싸 스나이 빠아아아 새끼야 스나이크 안돼 응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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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 야야야야야야야 안뇨 거르지 마 비싸 아 아 아 아 아 난 역시 아 아 아 아 아 와보시지 노노노 노노노 아 잠시만 그래네들 얹혀있는데 그래네들 얹혀있는데 그래네들 얹혀있는데 누구야 어디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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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야 아닌데 그래네들 얹혀 그래네들 얹혀 쟤야 위에 있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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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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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어디서 앙타를 부르고 안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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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테이션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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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오지마 크리스테이션 밖에 안돼요 총총총 총 없어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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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이러면 죽었어 죽었어 나 죽었어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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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있어 이리 왔다 와 어디갔어 너 컴퓨터로는 게임이 안돼요 이 게임이 없어요 컴퓨터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너 뭐하냐 악의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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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대로 갔다가 샀대겠네 야 이거 이거 바꿔 AK로 바꿔 바꾸고 내가 어디로 가야되지 아 아 이쪽이 아니야 아 여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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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3에 이거 돌아가면 풀3는 안될거에요 아마 풀3에는 안될겁니다 풀4용이라서 아 여기서 어떻게 저러가 아 그럴 수 있지 이쪽 뛰면 떨어지지 아 그래 다 올라가는거 아니었어 잠시만 화장실 좀 왔다올껑 아 아 화장실 좀 왔다올껑 봐봐 상아, 잠시만요. 네, 맞아. 이 상아가 다는 항아리가 상대에 있는 바다. 그리스. 가슴이 thirst, 다음 날에 연락드려야 합니다. 모른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자, Nate. 빨리. 네. 여기가 우리의 창문입니다. 그 잔은 그 잔은 그 잔은 그 잔을 중심으로 가면? 아, 네. 그거는 미쳤어. 근데 우리가 미쳤어. 그거는 이미. 음.. 오케이 어.. 주무세요 들어가서 주무세요 자 우리는 이제 또 언천히 여기까지 하고 대바대 한번 가봐야지 어? 대바대 한번 가봐야되는거 아니야? 응 자 대바대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널스 나왔다고 하니까 기대가 좀 되네요 이제는 컴퓨터입니다 잠깐만 이제는 컴퓨터 2시간도 안했어? 아 미안 2시간도 안했어? 아니야 2시간 했어 지금 2시 17분이야 응 딱 2시간 했어 딱 2시간 그리고 중요한건 대바대가 이건데 음.. 우리 친구들 재밌게 잘 보고 있으면 추천 즐겨찾기 부탁드리고요 근데 무.. 하나도 안 무서워 진짜 솔직히 질풀이 무섭네 이게 이게 어떻게 무섭냐 나 이해가 안가네 야 하나도 안 무서워 으흠 집안에만 소리나는거야 기다려 봐봐 어디있어? 어디있는데? 눈에만 소리를 놓다보는다는거 집안에만 소리를 놓아주는건 따로 없듯이 해야 된다고 일단은 다시 잠깐 게임을 껐다가 어? 아닌데 없듯 했는데 내가 이거 켜놓고 DLC가 있다고? 아 이걸 사야 돼? 아 이걸 사야 돼? 아 이걸 사야 되는 거였어? 아 무료야? 아 오케이 아 무료네 아 깜짝 놀랐어 무료였어 무료 미안 미안 어 근데 나 공포 게임 아니라니까 이거? 개그야 개그 기다려봐 잠깐만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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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입네요 입네요 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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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SHIT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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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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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방제 좀 바꿀게 데드 데바드 공포 개그 응기 신 신 도살 집중 탐구 딱 해서 싹 적용 신 도살잔을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흠 생존 아직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어 미안해 이거 좀 찍자이 스킬 좀 찍자이 도살 전용 퍽이 안 나오네 아직 전용 퍽이 아직 안 나오네 전용 퍽이 아직 안 나오네 아 쓰레기 같은 것만 나오네 안 돼 전용 퍽이 아직 안 나오네 전용 퍽이 아직 안 나오네 사이 스리 어? 안 무섭다니까 포도 야 이게 어떻게 뭐야 기다려봐 아 맞네 오래돼 나오네요 오래돼 나오고 어.. 스트라이더 브레싱 서바이버 페인 고통을 느끼는 어.. 고통을 느끼는 그러니까 고통에 찬소리 어? 티버님 어서오세요 이거 아니야 사플강화가 아니고 이게 전체 전체 소리가 아니고 아픈 소리만 나는거야 아픈 소리 때려야돼 때려야 소리가 소리가 나는거야 근데 왜 시작하나? 스킨 좀 찍자 포인트 오지게 모아놨단 말이야 기다려봐 다운로드 다운로드 DLC 다운로드 L 컨텐츠야 다운로드 컨텐츠 다운로드 여자야 여자 어깨 칠네 어깨 칠네 아픈 사 스트라이더 어깨 칠네 아픈 사 스트라이더 아픈 사 스트라이더 기다려야돼? 금방 났어 조금만 잡아 금방 났어 순식간에 아 퍽이 조금 퍽이 조금 빼라네요 퍽이 살짝 안좋게 나오네 아 무슨 또 부끄러운 말씀 티버님 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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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ق 퍽이 코 약간 사기같다. 아 사기라기보다는 좋은것같아. 이게 좀 사기같다. 이거를 3렙까지 올리.. 아! 순간이 좀 어려워요. 난 아직 안해봐서 모르겠어. 세번쓰면 비녀린다.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단다. 끝났다. 디어폭은 좀 나와주네요. 히어폭은 2단계. 히어폭은 2단계가 되겠네. 포인트는 다 써갑니다. 포인트는 거의 뭐 끝났다고 봐야되네. 화ーベル끼리 중료에 걸린것을, 단과 중독독독독 단중료에 걸린거는 목걸이 범꺼지. 그거 모든 아 왜 이거부터 나오냐 왜 비터머더 부터 나오지 아 이제 점수가 끝났네요 네 여기까지 업체는 여기까지고 15레베 하나 굴려 비터머더 이거? 이거는 저거지 엔진 다 돌렸을 때 엔진을 다 돌렸을 때 이제 생존자 6초간 보이는거 이거고 그거 좀 끝났고 아 지금 간다 그래봤자 이거밖에 쓸모 이런게 없는게 엔진은 초반부터 다 알고 싶진 않으니까 이렇게 뭐 이런거라도 써보도록 써보도록 하고 13레베 크리에프트 로그니 다음 보죠 암텐스랑 해봐야 돼 깜짝깜짝 얘 뒷모습 극혐이다 진짜 극혐이다 좀 무섭다 얘 뒷모습 강렘이 팝니다 나도 강렘이 있는데 강렘이 팝니다 뒷모습 극혐 아니냐 뒷모습 살짝 극혐인데 무섭다 얘 왜 아무도 안 오냐 왜 아무도 안 오냐 강렘이 팝니다 아 지금 전부 다 노스하고 싶어서 이거 엄청 오래 걸리던데요 아 그래 아메리카 다들 궁금한갑다잉 다들 궁금한갑다잉 아 맞네 간호사 첫반인데 지금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차라리 생존자로 생존자로 살인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얘는 왜 이래? 얘 얼굴 왜 이래? 뭐? 스킨도 새로 생겼냐? fl 쟤 얼굴 왜 저러냐 쟤 얼굴 왜 저러냐 워레 저래? 아닌 데에 아닌데 쟤만 저런데? 쟤 왜저래? 쟤 왜저래? 쟤는 또 왜저래? 석고팩 아아 요즘 유행하지 석고팩 아 맞아 석고팩 아 전신 체립도 전신 석고팩 석고팩이 몸에 좋긴 좋지 그 뭐지? 석고팩이 몸이 시원해져 전신 석고팩 개미스콘 뿌렸어 얼굴에? 온몸에 개미스콘이야 그럴 수 있지 과연 살인마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한데 한번 보죠 한번 보도록 하고 아 맞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보는게 좋고 맵도 새로 나온 맵이네요 게이득 아하 간호사 누나는 간호사 누나는 옷걸이가 어 이렇게 생겼어요 옷걸이 붙을 때 극첨인데 소리 잠깐만 방금 간호사 소리 이거 간호사 소리 아니야? 저게 순간이동 한거 아니야? 야 방금 봤어 나 방금 봤어 야 이거 오지게 안 떨어진다 야 야 야 야 패치 됐나봐 오지게 안 떨어진다 우와 잠깐만 맵이 어떤 맵인지 체크를 할게요 어 십자가 맵 비슷하게 생겼고 이쪽은 아 이런 쓰레기들이 좀 보이고요 한마디로 이 사이는 못 숨네 이쪽에는 못 숨고 저게 보이네요 건물이 보이고 소리가 소리가 개 개드럽네요 예 소리가 좀 드럽고 기본 기본집은 있어 어 기본집은 있고 기본집이 변경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 기본집은 동일합니다 기본집은 동일하고 어 다른 변경점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딱 딱 보니까 여기가 아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는 인성존입니다 라고 생겼는데 하나 빤때기 하나 빤때기 둘 여기서 뱅글뱅글 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신맵에 인성존을 찾아야 돼 인성존이 있을 거야 아 여기 있네 이쪽으로 한번 넘어갈 수 있고 여기서 한번 더 넘어갈 수 있고 음 둥둥 떠다니고 순간이동으로 애 하나 잡았어 한 대 때렸어 그리고 여기 오르막길이 있고 건너갈 수 있고 2층 2층도 있고 2층도 있고 맵이 우와 무섭다 여기 시뻘게 하고 공포 오케 오 이런식으로 있구요 한바퀴 뭔가 원통형이네 원통형으로 돼있고 센터도 지나갈 수 있고 내려가는 길 1개 옷장 있구요 내려가는 길 2개 내려가는 길 3개 4개 총 4개에서 다섯개 죽이소요 맞네요 이제는 착지했을때 착지시에 딜레이가 있습니다 딜레이받지 낙하 딜레이 새로나온 캐릭터 신음소리가 영 에로틱한데 야동 야동 힘들지 않았 Istanbul 그래서 능력으로 cling 실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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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생각해. 술래잡기. 생존자들은 도망가는 거고 얘가 술래. 반대쪽에서 만나요. 아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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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아이디랑 동일해요? 없죠. 없고. 티버님 아이디가 아프리카로 시작하지? 아닌가? 그래요? 네. 진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내 아이디는 뭐지? 야.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추해봐. 선착순이다. 티버님 하고 할 수 있는 사람 진추 보내. 보냈다고 얘기하고. 티버님. 또. 세번이나 블링크하니까 답 안나올. 딜레이 있다는데. 막. 애가 막. 애가 막. 화끝거린다는데. 빈혈. 빈혈. 빈혈이라는데. 진추 보냈어? 잠깐만. 잠깐만. 아이디를 알려줘야지. 스네이크. 수라. 또. 검은베비. 종호. 수라. 또. 나 애들 들어온다. 애들 들어오는데. 헐. 잠깐만.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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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한반만 일단 해보자. 한반만 요. 일단 해보자. 해보고. 직선으로만 대보될거야. 일단 들어왔으니까. 애들 들어왔으니까. 한반만 해보자. 한반만. 잠깐만. 금방. 어. 금방. 금방 끝낼게. 친구랑 같이 하기 만들어. 내가 해줄게. 잠깐만. 다시 해보자. 에이. 안되겠다. 그냥 다시 해보자. 에이. 한판 해보려 그랬는데. 아무래도. 기다리니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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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온라인할게야. 온라인했구요. 흠. 흠. 세분. 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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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크 보소. 누구야. 흠. 스네이크.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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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티버님. 어? 티버님. 어? 다시 초대할게요. 다시 초대할게요. 다시 초대할게요. 또 친추 보는 사람이 있는데. 잠깐만. 없냐? 모르겠다.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단 뭐. 신캐 한번 해보시던지. 하고싶은거 하세요. 하고싶은거. 블링크하고 턴. 주면 스타벌. 세번 가능한데. 생존자 신캐가 안돼요. 신캐하는 방법. 화살표 눌러서 골라야돼.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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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죠. 과연. 저도 궁금해서. 나 이거 썼냐? 그럴 수 있지. 화살표 안눌러져야? 나 아까 눌러지던데. 일단 한번 해보자. 날라가는게. 어떻게 날라가는게. 어떻게 날라가는지. 오케이. 음. 이속부터 체크. 이속은. 그것은 그거고. 아하. 아아아아아아아아. 아하아하. 어후. 누르고 있으면 더 멀리 가나? 아 이렇게 때릴 수가 있어? 헐 잠깐만 잠깐만 야 이 벽..이걸 넘어가는데? 귀 모아서 헐서 한대 친다는거 아니야 그러면은 잠깐만 넘어간 다음에 아 한번만 첫번째 한번만 된대 첫번째 한번만 일반적인 순간이동을 하면 일반적인 순간이동은 되게 짧아 거리가 잠깐만 어 겨우 이정도밖에 안와 그니까 여기에서 쓰면 저까지 안가 하지만 여기서 공격을 하면 공격은 가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이거 잠깐만 와 이거 쫓아가기 오지겠는데 잠깐만 아 아 거리가 아 한방에 쫓아가서 한방에 때려야돼 어 한방에 쫓아가서 한방에 때려야돼 근데 거리가 거리.. 거리쟁이가 그리 쉽지는 않은데 거리쟁이가 쉽지는 거리쟁이가 쉽지가 않다 이거 거리 조절이 쉽지가 않네 거리 조절이 쉽지가 않네 거리 조절이 쉽지가 않네 거리 조절이 힘들어 거리 조절이 되게 힘들어 잠깐만 내가 여기서 지금 흑누나 있는 위치까지만 가고싶은데 이 정도 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안 돼 안 돼 안 돼 거리 조절이 힘들어 그리고 한.. 가까이 붙어서 쓰면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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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장거리 이동은 한 번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순간이동은 사용한 후에 마지막 반드시 저기옵니다 반드시 반드시 이러네 한대 때리고 나서 반드시 빈혈 한대 때리고 반드시 빈혈 이 상태에서 상처난 사람이 보인다고 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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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 때는 저까지 따라가거든요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까지 오네 음 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잘 봐 내가 만약에 이쯤에서 쓰면은 저 집안에 딱 들어간다는 거야 상처난 사람이 상처난 사람이 상처에 딱 들어가서 한대 때려줍니다 아 괜찮은데 적당한 거리 조절도 가능해 내가 적당한 거리 조절을 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멀리 가있다가 적당한 거리 조절은 되는데 이 정도? 이 정도에서 들어간 다음에 거리 조정이 되게 중요한가 거리 조정이 중요하고 지금 내 생각에 저 건너편에 있거든 이렇게 가서 때리고 거리만 거리만 잘 재면 이 정도에서 있으면 이 안에 딱 들어가게 아... 이 정도에서 쓰냐 아예 이만큼 하면 더 멀리 가야지 이 정도 정도 들어가서 한 번 더 한 가지 때리고 이거 부순다니? 그럼 이건 어떻게 부숴냐 염력으로 부수는데? 방금 봤냐? 손 움직임 봤어? 헝헝 그러면서 이 정도에서 쓰면 이 정도 날아가서 방금 봤냐? 어헝 아이 괜찮은데? 나쁘진 않아 예를 들어서 저기 고치는 애가 보이잖아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때릴 수가 있어 바로 이렇게 때릴 수가 있어 하하하하 거리만 잘 재면 돼 이거 거리만 잘 재면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 거리면은 가거든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 거리면은 가거든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